내 이름은 그리코다. 한국무스마 켄식이가 내 남친이다. 나왔어, 그리코. 갑자기 왔어요. 친구랑 재밌었어 예. 어, 너무 재밌었어. 아, 다행이네 예. 오랜만에 넌 내 가시나란 놀다 온 켄식이 살짝 크린내가 나지만 믿어 본데이? 근데. 에? 먹고, 먹고. 이거 그 가시나냄새 아이가. 그리고 그때 샤워 좀 하고 올게. 알았어 예. 왜 이리 해말노? 무스마이고 진짜 바람난 거 아이가? 아이고. 옆집 말쓰기 하지매. 귀에 들어가면 남사스루워서. 이거 어찌 살겠노? 에이, 아이키다. 그래도. 현식이가 억스러워. 전사밍이 하다. 사랑하는 내 무스마. 평생 코끼만 고짜아이. 불코끼리다, 이 자스가. 말해봐라. 오늘 가시나라고 바람빈고고. 내 오늘 말이지 마라. 다 때리 부살빈다. 자길. 어, 왜? 왜 코어터에서 다른 여자 냄새가 납니까? 이거 쿠리코 향수야. 뭐랄까노? 쿠리코 계속 기억하고 싶어서. 슬리콰이. 마음씨가 다다다. 켄시큰은 맨날 내랑 있고 싶어 가. 내 향수를 뿌리고 사더라 땡기덩이다. 아웃. 내 알라돈. 오늘도 켄시큰의 불타는 마음에. 우리의 가슴의 사랑만 존재 벗까리고. 내 향수 냄새가 좋아한 켄시큰은 그 비싼 걸 3년 만에. 아, 섭빛다. 주택소니언 문식. 이 방송은 미스 듀얼 현수. 네딩 펜수. 무것도 브로까눈 김은수. 이 방송을 보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